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잭스라운 개그맨 황영진입니다. 이제는 연예부 기자로 태어난 황영진 기자예요. 제가 개그맨 출신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연예부 기자는 15년 차 연예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연예인들을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좋은 얘기, 웃긴 에피소드로 많이 가겠지만 제가 좀 다급하다. 제가 조금 뭐가 단독을 원하고 이러면 저게 약간 치부를 좀 드러내겠습니다. 몇 분 계시거든요. 양세형이 이태원에서 여자 꼬신 이야기부터 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와 얘랑 얘랑 사귀었어? 정말 이 얘기하면 한 3주, 4주는 후딱 갑니다. 이걸 보시는 우리 연예인분들 혹시라도 저를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있다면 제가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. 만약에 인터뷰를 거절할 경우 제가 별명이 흥신소입니다. 난리 낚이 파헤쳐서 어떤, 뭘 사귀었는지 이런 거 제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터뷰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그 어마어마한 기사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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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